잠시 조춤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늘 저녁부터 다시 날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풀르지만 주말에는 미세먼지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니다. 붉은색 단풍나무들은 깨끗하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며 한 폭의 수채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밤부터는 하늘빛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날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서풍이 불면서 중국 내륙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서해를 건너와 한반도에 축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약간 나쁨 단계가 예상되지만 주말에는 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추위는 풀리겠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온 미세먼지.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를 준비하려면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10웨더 정혜윤입니다.